가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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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찜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어 배추 지지에도 예쁘지만 오늘은 특별히 깨끗해야 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갈비찜 먹는 날이야 갈비찜 먹어요 갈비찜 먹어요 가지랑 가지랑 하지마 손빵했을 거면 가지랑 갈비찜 먹으러 갈까? 그래요 짜잔 여기있어? 맹붓고 다 나왔네 하이파라 다 나왔네 왜 이거 입어볼거야? 하하하 이거 입고 산책갔었잖아 그치 아이고 펑키야 너무 예쁘다 황진이가 따로 없네 루디 루디 루디씨는 그때 이모랑 할머니네 집 갔었잖아 그치 응? 우리 갈비찜 먹고 할머니네 가자 하하하하 먹혀줘? 하하하 알았어 우리 갈비찜이랑 먹자 하하하 건강해질거야 갈비찜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어 우리 갈비찜이나 먹자 일루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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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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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폼티야 명절인데 우리 좀 조용하자 갈비찜은 엄청 간단해 금방 될 거야 이제 빠르게 만들어 보자 너도 열받은 거 아니지? 짜리 우와 맛있겠다 양절이니까 고기많이 퐁키도 고기만이 옳지 옷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누디야 너무 이쁘다 너 좀 작지? 우리 먹을 준비 다 됐어? 이제 우리 먹어볼까? 이제 맘마 먹을까? 너무 기대돼? 이제 먹자 나왔군 이제 먹자 루지 개그루지 이렇게 인사할거야?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뭐 그런 말 안했는데? 그래 꼭꼭 씹어먹어 옳지 옳지 역시 고기는 씹는 맛이지 야옹 애매 치즈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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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 mensah 집사 twax 집사 무순 집사 무순 집사 코디 루디 집사 무순 집사 코디 잘 먹었습니다. 홍키야 이제 그만하고 설거지 그만하고 이제 시골 가자. 우리 오이 할머니 만나러 가자. 오이 할머니가 오이를 뱉게 따놓으셨대. 우리 오이 먹으러 가자. 홍키야 시골 가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 안전운전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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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